후두 겸용 전자렌지는 밑면에 보시면 금속으로 된 필터가 있습니다. 이 필터는 요리하면서 생기는 공기 속 기름을 걸러주는 용인데요. 무척 쉽게 더러워지니깐 주기적으로 세척하거나 교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양옆으로 살짝만 움직여 보면 바로 빠지고요. 주방 세제를 푼 뜨거운 물에 잠시만 담궈놓으면 됩니다. 소리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면 더 깨끗해지겠죠. 찌든 때가 안 빠지는 경우에는 아예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세요. 깨끗해진 필터는 바짝 말려주시고요. 다시 끼울 때에는 한쪽을 먼저 끼운 후 반대쪽으로 살살 빼주면서 끼워주면 됩니다. 청소하는 김에 필터 안쪽이라던가 조명 부분도 기름 범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함께 닦아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